짜잔 닭가슴살 치킨 치킨 이과 찍먹 발라드? 발라드 힙합이라는 장르도 있는데 전 발라드 힙합을 선택하겠습니다 액션 어? 이영 교복 금식 요괴특수분장 보기가 3개에요 할 때부터 느꼈어 보기가 3개인 그게 있나요? 2개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그거 안돼요 그럼 동현이 형이 왜 동현이 형 다시 한 번 질문했어요 한 번에 대답하겠습니다 곽동현 뉴스에드 독자 여러분 앞으로도 톡선 뉴스에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이렇게 찾아뵙겠습니다 김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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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0